117이닝 5승 6패 18경기 나왔습니다. 3점 3위 대표냐 채점 8삼진 140개로 압도적인 3진 부분 1위 쿨팡 퇴소제 6구 느림며라구 3진 계속해서 많은 공을 던지기 하고 있습니다. 스윙스 라웃 그만큼 또 제어라는 것도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. 3진 바깥쪽 치기 어렵죠 5구 스윙스 라웃 3진 4개째 뺏어내는 유현진 3진 6군 결국 결합으로 악마리 끌어내는 거 야 스윙스 라웃 3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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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진